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에 있는 치킨의 민족인데 여기서 오늘 치킨 먹도록 할게요. 화성 남양점 되겠습니다. 영업시간은 3시부터 12시까지래요. 방문 포장하면 2000원 할인됩니다. 치킨 메뉴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거는 세트 메뉴예요. 핵사이신 없이 고추장과 고추가루로 매운맛을 낸 고추장과 고추가루로 매운 치킨이라고 하거든요. 블랙 치킨도 있습니다. 오징어 먹물로 만들었어요. 이것도 신제품이에요. 치킨의 민족에서 새로 나온 치킨이라고 하거든요. 핵파이어 치킨이라고 엄청 매운 치킨이에요. 블랙 치킨은 청양 마요 소스에 꼭 찍어 먹으라고 해요. 아 그래요? 아 청양 마요 소스에 꼭 찍어 먹으라고 해요. 블랙 치킨이거든요. 블랙 치킨은 청양 마요 소스에 찍어 먹으면 돼요. 이건 핫도그 되겠습니다. 핫도그. 떡볶이까지. 그냥 이 정도. 블랙 치킨은 뭘로 들어있어요? 오징어 먹물로 튀김을 한 거거든요. 그래요. 오징어 먹물로 튀김을 해서 색깔이 검정색입니다. 이렇게 4개거든요. 메뉴 4개인데 이거를 시간 제한 없이 제가 다 먹으면 우리 치킨의 민족에서 보육원에 치킨 30마리를 기부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다 먹도록 할게요. 일단 떡볶이부터 먹을게요. 이거 맛있게 생겼다. 핫도그 위에 무슨 치즈가루 같은 건 풀어졌나 봐요. 떡볶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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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와~~ 흐흐흐흐 이야 엄청 맛있다 이거 오징어 먹물의 어떤 진한 향이 느껴진다 이거! 와! 청양마요소스 찍어가지고 엄청나게 매운 치킨 이거 와 이거 엄청 맵다 이거! 어? 와... 참 맵다... 이거 하나 먹고, 이거 하나 먹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 뜨거워! 으어어어어! 헬파이어 다시 한 번 너무 맛있다 아... 치즈가 더 맛있게 잘 먹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매운 관계로 화똥을 먹을게요 위에 치즈가루 같은 걸 이렇게 뿌려주세요 눈물 날라 그러고... 핫도그 맛있다! 와... 핫도그 먹으니까 매움의 느낌이 약간 중화된 느낌이에요 오징어 먹물의 진한 향이 느껴지는 치킨이에요 맛있어요 음... 창양 마요 소스에 찍어가지고... 확 뜨거워... 꿀맛 우지 치즈 밥벚꽃 한번 찍어 먹어볼까? 날개를 뜯어볼게요! 날개! 날개! 아... 음! 많이 매워요! 자, 다리! 맛있어 싫지 맛있어 강아지 마주치 음 청마 치킨이 제일 맛있대요 청마 치킨이 인기 1위래요 여기서! 첫번째! 이건 무슨 느낌이냐면 양념치킨 있잖아요 맛있는 양념치킨이 엄청 매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념치킨을 엄청 맵게 만들었다 치즈가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아 배고파 고춧가루 아삭아삭 매운거 못 먹는 사람들은 거의 몇 조각은 못 먹죠? 한 조각도 못 먹어요 한 조각도 못 먹어요? 한 조각도 못 먹었습니다 해요 양념장 닭다리 소세한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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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 이렇게 먹을 때는 안 매운데 나중에 매운 게 확 올라와요! ㅎㅎㅎㅎ 장모가지가 살은 없는데 되게 맛있는 부예요! ㅎㅎㅎㅎ 햇빼야 치킨이 어느 정도 맵냐면 태어나서 먹은 치킨 중에서 제일 매운 거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햇불닭 볶음면 그 정도 느낌이 드는 거 같은데요? 자! 블랙 치킨 마지막! 그냥 너의 배가 잘 어울리고 낚은 치킨이다음을 다 먹어요! 그럼 버터가 적당해! 이제 Screw 진짜 치킨 아.. 마요네즈 흐흑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엉? 하나 남았네? 음... 밀떡이예요 밀떡! 핫도그 이번에는 떡볶이 국물에 찍어가지고 살짝 BT5T recorded by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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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헬파이어 치킨하고 블랙 치킨, 떡볶이랑 핫도그까지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